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있다던데 나도 받을 수 있나요? 그럼요.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 올해부터는 여름에서 겨울까지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해드리는데요.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겨울 바우처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요금을 깎아드리거나 등유, LPG 구입비용을 지원해드려요.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 2019년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. 여름부터 겨울까지 에너지 바우처와 함께하세요. 여름부터 맞고 derivаю. 여름부터 제 π